네, 오늘 자료는 이제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당연히 당연하죠. 아파트값이 올랐다라고 하니까 집가도 당연히 올랐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먼저냐는 거는 참 얘기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오늘의 자료에는 제가 안 가져왔지만 집가 상승률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꾸준히 상승되어 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지만 예전에 자주 보여드렸죠. 집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꾸준히 쭉 상승하는 마치 언덕을 올라가듯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오히려 집값이 우리가 공동주택, 공동주택 안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등이 포함되는데 오히려 집값이 약간은 출렁이는 것을 봤는데 집가,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대, 토지가, 토지가는 그런 게 없었죠.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러면 집값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그럼 저는 이제 왜 보여드렸냐. 당연히 올랐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 기준은 2021년 1분기, 최근 자료죠. 그러니까 최근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년도를 비교를 하겠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올해 1분기가,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에 전국의 집가는 0.96%를 상승하였고 사실 지금 여기에 한 3줄이 있는 내용이 저번 분기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뭐든 간에 어떠한 비교를 하든 간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집가가, 집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고 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좀 보시죠. 위에 거는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좀 어렵고 하니까 오히려 밑에 거를 보신다면 최근 이제 1년간, 1년 동안의 월별 변동률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시청자들께서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 3월부터, 20년 3월부터 지금 보신다면 쭉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살짝 여기서 약간은 상승률이 낮아 보이는데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0 기준으로 항상 0.27%, 0.24%, 0.26% 상승해왔다는 게 결국은 누적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 폭이 0.33에서 0.31로 0.02%가 약간 낮아졌을 뿐이지 사실은 계속해서는 합치면은 누적이라고 하죠. 누적으로 한다면은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좀 복잡한데 일단은 잠깐 글자 먼저 좀 본다면요. 수도권하고 지방으로 좀 이렇게 나눈 자료인데요.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서울이네요. 서울이 1.26%로 해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전국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종이 최고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번외고 번외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개발해가는 곳이기 때문에 번외로 하고 제외하고는 서울이 거의 탑이다. 서울이 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 역시 서울 주변의 수도권 수도권 가격이 오른 곳이 다 토지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실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의 상승률이 인천보다 조금은 낮았어서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0.5%였다 하면 서울의 아파트 상승률이 서울의 아파트의 상승률이 0.2% 됐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0.2%만 상승해도 인천보다는 더 많은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도 당연히 서울이 인천보다는 토지가가 더 높겠죠. 그런데 이거랑은 좀 다르게 높은 만큼 더 올랐어요. 옆에 있는 경기도나 인천보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제가 제 방송 아마 꾸준히 보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계준으로 주택 기준으로 재계준으로는 0.01%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짜리 이 부분에서 상승률을 주목해도 여기서의 변동률이 조금만 커도 굉장히 큰 집값에 상승률에 다른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넘어섰어요. 집간대요. 집간대. 토지간대도 그렇게 상승률이 굉장히 커졌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를 어떻게든 누군가가 저도 당연히 포함해서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집값이 토지가가 이러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짧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지방도 만만치가 않아요. 세종은 번해라고 했지만 2%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대전도 1%대 이상 대구도 1%대 이상을 상승을 하였다는 겁니다. 집가가 오르면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보통 대표적인 게 뭐죠? 토지가랑 건축비잖아요. 같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같이. 물론 분양가 상한지 해당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억제하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분양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집값들은 뭐하죠? 가만히 있나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가가 항상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집가가 변동률이 어떤가 궁금해서 준비한 거고요. 뭐 이런 부분은 그중에서도 더 독보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 올랐지만 그래도 약간은 변동성이 더 낮은 데 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전국에서 전반적인 집가 상승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준비한 자료인데 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참조해서 제가 또 수정 보완을 한 부분인데 대표적인 뭐 보시면 공교롭나요?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붉어지죠. 좀 색깔이 그죠? 물론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름은 쭉 올라갈수록 붉어진다. 뭐 이렇게 좀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으로 갈수록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토지가도 수도권으로 갈수록 더욱더 집중해서 상승하는데 그 상승폭이 꽤 큰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요. 이러한 부분이 당분간 아파트 가격에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도 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